자 가천대학교 시범단 피팅 네 절도인은 시범의 해설이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시범단이고요 발랄하죠 와 네 2016년도에 웨딩 페스티벌 네 팀 경연에서 3위 한 경험이 있고요 네 2016년도에 한마당에서 팀 경연 3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개성감친 아이디어와 이 퍼포먼스를 구성한 팀이라고 하죠 귀엽습니다 네 네 이 팀은요 원래 9명에서 택권체조를 맞춰 오다가 부상자가 생겨서 다른 인원으로 교체해서 연습을 했지만 2위 전에 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선에 올라온 거 보니까 실력이 있는 것도 많은 연습을 했던 거죠 네 네 어떤 구성의 한 부분이죠 콘셉트에 와 네 너무 재밌네요 네 대학교는 좀 시니어 팀은 이러한 재미가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약간 폭파 품위에 네 네 네 표정이 너무 좋네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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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네 친척 표정이 변호흡 네 rectang ty 그래도 끝까지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점수가 8.9 나왔네요. 네 하지만 8.9점 1등 나왔습니다. 네 1등의 점수가 나왔네요. 아무래도 이런 코믹스러운 요소들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새로 잡는 것 같습니다. 어떤 구성에 있어서 또 그걸 표현을 잘 해내면 또 거기에 대한 점수가 또 높아지겠군요. 네 준비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럼요. 네 자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같이 의상 면이나 이런 것도 물론 점수는 안 들어가지만 그거의 컨셉에 맞게 움직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.